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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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로 올라가냐? 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길이 어디야 이게? 오오오오 오오! 와씨 약간 억간데 아니 말 못하겠네 아! 아 느낌 많았어 형은 이 게임 하는 동안 김형만 지르면 돼 말할 필요 없어 미션비 올라가는 속도가 이 형 게임 올라가는 속도보다 100배 빠르네 미션비 얼만데? 야 어차피 이거 끝까지 보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미션비 왜 저래? 아니 세상이 망해가고 있어 아 도대체 이 땅 게임을 왜 만드는 거야? 제발! 안 돼! 잡아! 형님 날개가 있었으면 안 떨어졌을 건데 아쉽네요 아니 수바 쇼컷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이 씨발 이거 뭐세요? 야! 아잇! 미친 게임 뚫지락 오오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깐 괜찮은데 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캐릭이 암을 봐 암을 어? 이 태나? 잡아! 잡아 미신새끼야 제발! 아 왜? 아 야 걸으면 점프가 안 되는구나 이게 딱히 길은 없는 거지?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? 야야 어디 가냐 다시 가 고 아니 왜 내려다 주는데 아 이거 쇼컷 아닌가? 저거 괜히 탔다가 또 지랄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아이씨 아니 씨 제발요 아이씨 이 점프는 써도 되는 걸까? 아 졸라 밟고 싶다 한 번에 어디까지 올라갈까? 에라 모르겠다 굿 하하 진짜 왜 그러세요? 진짜 아이씨 좀 처찍이 하자 아아 아니 씨X 저거 어떻게 가는 거지? 우와 야 씨X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? 눈이 절로 나오네 와 야 쉬는 시간 언제죠? 다쳐가면 쉬는 시간입니다 물 한 모금 하고 자 이제 떨어져도 여긴 거지? 어? 엘베 타면 개꿀이라고? 아 씨 안 볼려고 했는데 저분이 스포했다 어? 자 드가자 언제 출발하냐? 야 한판 왔지? 아이씨 아이씨 자 뗄뻔했다 우와 아이씨 아이씨 타면 자 뗀 것 같아 얌생이지 나 또 날아간다 무조건 정정당당하게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끝이 안 보여 이 미친 게임 어디까지 가야돼? 대기권 주파해야되나? 야 설마 아니지? 중간에 끊기니? 어 아니구나 제발 야 이거 안 떨어지겠지? 어어어 어어어 개새끼 아이야 저 떨어지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그러네 개 엇가 아닙니까? 엇가 맞다고? 에이씨 아니 타면 잣대지? 안타 이거는 타는 것 같은데? 얼굴 깜짝아 나무 타고 가는 건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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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 너무 야빴다 한 12시 전에 게임 끝내고 그냥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어야 했는데 어림도 없구나 아이씨 노자또이야? 아이씨 탕이가 무섭니? 개새끼 이거 아이씨 어디로 가는 거지? 아 떨어지는 거 맞아? 떨어지면 뭐 있다고까지 말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야 아트리슨이다 어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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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떨어지는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가시나요? 잠깐만 정신 나아겠네 아니 이 게임의 목적은 뭘까? 이 어린 친구가 왜 이렇게 개구생까지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? 저 옥상 위에는 뭐가 있을까? 도대체 여기서 왜 떨어진거야? 좋은게 아니였어 아니야? 왜 이렇게 게임을 대충 왜 대충 하는거야? 이딴 데서 도대체 왜 떨어지는데? 오오 씨네 여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네 저 개같은 피자 왔다 아이고 씨바 야 이거 쥐도 밟아도 되는거냐? 피자만 밟을 수 있다고? 야 이 개색 피자 누구야? 피자가 두개라고? 야 이거 쥐도 밟아도 되는거냐? 피자만 밟을 수 있다고? 이 개새끼는 뭐야 또 와 야 끝이 아니야? 야 님들 수바 아까 90퍼라며 이 위는 뭔데 저거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파이프 뭐에요 저거 아 그냥 안보고 해 스톱 드립팅 런 투 더 피니슬라인 기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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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구입어 lithium 기업이 퉴 crypt 통이 있었는데 날아가는게 말이냐고 실내 용갈이야 저게 뭐야 방금 지나간거 바르칸 이라고요? 개좌석 수 아 내가그럴 줄 알았어 바르칸 작게 저 침대는 수바 누가봐도 밟으면 잣대는 침대인데 저거 침대는 전부 쇼컷이라고? 아 honestly 안해 저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지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봤냐고요? 내가 물어보자마자 ㅇㅇ 맞음 하는 거 보니까 모르고 답변하는 거 같아. 예습했네. 치즈를 안 걸리네. 예습이 아니라 내려갔다 왔어. 어디선가 올 거야. 용 조심해. 날개 조심해.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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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. 저 새끼 날개 불안하다. 야야야야야! 프로 방송인인지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. 내가 진짜 프로면 여기서 태초 가자. 반응 보니까 거의 다 왔나 보네. 씨네 이거 엔딩이지? 근데 이거 주인공 약간 나 닮지 않았음? 엔딩이다. 352분!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 버튼을 한번 눌려볼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재미삼아 잠깐 찍먹만 하려고 해버렸는데 깨버렸네요? 34살 휘대기 피니컬!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은 지목은 조인양이고요. 돌아오는 주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얘 뭐지?